네, 장기표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하는데,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상당히 제대로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주 속이 훌연한 것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뭘 자꾸만 그렇게 함부로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말씀했는데 하나는 만약에 장관은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정무집 공무원입니다. 정무집 공무원, 정치인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만약에 정치인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하고 또 기소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진리개통으로 사실 또 검찰총장 자체가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부하가 아니다, 만들어 함부로 시키는 게 아니다, 지시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이런 것을 윤석열 총장이 말했는데 아주 맞다 오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권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지 직접 할 수가 없다. 즉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 자체는 위법이다.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또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말했나 하면 저도 이런 말까지는 정치적인 의도를 뺀다면 무슨 말이냐면 옵티머스 사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검찰이 사기꾼 김봉현 씨, 라임 사모펀드 회사에 전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주, 돈 실질적인 물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이죠. 처음에 강기정 전 정부수석 비서관한테 돈 5천만 원 줬다 할 때는 법무부 장관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거 뭐 아주 긴 편지를 써가지고 검사관한테 뭐 1천만 원씩 적대를 했느니 수사를 제대로 안 하더라느니 뭐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말을 해도 수사를 안 하더라느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게 만들었죠. 우리 정권이 특히 주민의 본구가 그러나 그걸 기여를 해가지고 검찰총장이 말이지 제대로 직무를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수사지휘권까지 박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나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내가 왜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느냐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특별히 수사를 하다. 더더욱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수사를 잘 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사비라는 비난이 나올 수가 있기때문에 더 척저히 수사를 했는데 뭘 내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짐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주민의 장관이 이걸 자기보고 중상모략한다고 말한다고 비난을 하면서 자기 그 말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과부터 하라 이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정정케 내가 중상모략이라고 한 것은 나로서는 정장은 표현이다. 즉, 주민의 당신처럼 그런 산말을 안 하는 거다. 내가 말을 뱉으려면 중상모략보다 훨씬 더 심한 말로 당신을 비난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주민의 장관한테 그런데 주민의 장관은 이런 거요 별로 신경 쓸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오늘 어쨌든지 북감장에서의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전부 다 주민의 장관의 한 일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장관이 오늘 저녁 때든지 내일 좀 뭔가 또 심한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오늘 지적한 것 중에 지난분의 인사 검찰 학살이라고 이름이 불려졌죠. 윤석열 씨가 믿고 추산을 맡긴 사람들 이런 거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지방으로 한증으로 아주 인정사생 볼 것 없이 자춘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런 인사는 처음 봤다. 그와 관련해서 팩트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제 말투데이다라는 마치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멋대로 했다. 이런 거를 소상하게 이렇게 밝혀서 지난번에 검찰 인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검찰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고집될 국민이 없을 지경이다. 지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자권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할 사람이 누굽니까? 추미애 장관 자기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정권 자기네들이 전부 다 이성윤 시키게 가지고 전부 다 보고도 못하도록 하고 대범의 7명 그 간부들 중요 간부들인데 그 전부 다 자기 사람으로 다 신고가서 보고도 제대로 안 하게 해나 놔놓고 검찰이 수사 잘못한다 해가지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 해서 하여튼 참 또 그것도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다. 좋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의 그 논리대로라면 진짜 지금 이 검찰이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이 하는 걸 믿을 수 없으면 특검을 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논리대로 하더라도 저는 어제 몇 분 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전부 이거 말짱언입니다. 저도 이것도 말짱언입니다. 사실 국회에서 국정감상을 한다고 여야 간에 공방벌려 샀고 장관하고 대화하는 거 그런다고 뭐 해결이 됩니까? 그러나 해결은 안 되지만 거기에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알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거듭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주미애 장관의 수사지인권 행사 즉 라인 몹지무스 사건 등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이거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걸 또 윤석열 총장도 분명하게 밝혔더라고요. 위법이다. 위법 부당하다. 그럼 왜 그걸 거부하거나 또는 고발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법무 또 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면 저는 그걸 허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판단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말을 한마디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꾸만이 윤석열 총장은 그만두게 하려고 버리는 공작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말하기를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난 소임을 끝까지 다 하겠다. 즉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기보단 이 사람도 법에 검찰총장은 2년간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말 중에 일명권자도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난 총장교를 유지하게 들었는데 일명권자라고 해도 저는 특별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 한은 해임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하여튼 법에 보장되는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으로 말했는데 이건 저는 아주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것은 어쨌든 중위의 법무부장과의 얼마나 위법 부당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의 뉴스에 보니까 이재명 경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이 사람이 다른 말은 항상 좀 넘어 나갔는데 내년에는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 사양이 아니죠. 국정감사를 국정감사를 거부할 거부해야 되겠다. 거부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이 관계 관련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이 사람 말이 어떤 전부가 김태일 영남대 정치학과 교수가 이 거래에 대해서 거래사람들 말까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어디까지냐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만 하되 그 범위가 국가위임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만 국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거류사문화가 보면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고 국가가 위임한 사무 그건 국정감사를 해야지. 그런데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것만 할 수 있지. 그 외에 기초단체장이 방금기를 얼마나 사느냐 이런 것은 말로 논리적으로 말하면 지방의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국정감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요 실제로는 하는 것도 없이 무소 불의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기사의 이러한 지적은 아주 이 사람이 전혀 오버한 게 아니에요. 아주 법에 명시되어 있네. 그 범위에서만 국정감사를 받지 그 이외의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권한을 세다 하더라도 국정감사를 거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뉴스에 나오기를요. 당릉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생들의 국가고신앞으로 시행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등으로다 또 고민 중이다. 그런 말을 해놨습니다. 내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요. 참 야비한 일입니다. 의대생들이 왜 파악했습니까? 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자기네들 꼼수로 특권청들 자녀들 의사 만들기 위해서 공공의대가 만든다고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의대생남 동맹교학 휴학하고 항의했습니까? 전 의사가 다 항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말이 완전히 백지화가 아니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 지금 백지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점에서 재논의한다고 그러니까 전문 학생들로서는 불만입니까? 동맹교학을 오래 꺼렸던 거예요. 국가고신도 거부하고 그것도 며칠 사이 아닙니다. 다른 의사들 업무에 복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의사보실 안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이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 교육부는 뭐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시험을 보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더욱더 공립 의대를 왜 시험을 했습니까? 의사 모자란다고 3천 명 인가 뭐 1년에 3백 명치 10년간 3천 명 배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공공 의대 운영하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한해에요 의대 국가고시 시험치는 학생이 3천 명 넘습니다. 3천 2백 명 인가면 그렇더라고요. 의사가 부족해서 공공 의대 세우겠다고 한 사람들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기를 또 마구 이건 또 뭡니까? 여기다가 또 정말 기분 나쁜 거는 여론 국민의 뜻에 따른다. 아이고 그따위 소화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제한보다 국민 여론 따라합니까? 그럼 공수처는 지금 현재 주민회장은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회가 하는 거 보면 여론조사에 똑같이 나와야 돼요. 46.2 46.2 이런 정부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정부는 대중 투쟁을 통해서 쫓겨나들어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칼로 망한다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촛불로 망한다는 촛불로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헤베이라는 도필의 역사 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두 번 반복된다고 한 번은 실업적으로 단 한 번은 비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저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싶지만 이분이 이건 도저히 용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뻔뻔스러운 게 문제입니다. 이런 정권은 빨리 끝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